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의 입지론에 대해서 이렇게 계절이 겨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죠 더운 여름철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라는 것도 항상 루틴을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3강 4강을 한 번에 다 듣기가 힘들다 그러면 단 한 강이라도 유지는 해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두 강만 더 들어도 되지 또는 한 강만 더 들어도 내가 또 이어갈 수 있지 이렇게 또 계속적인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모의고사 이런 거를 시행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내 실력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갖고는 낙담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면서 만만하게라도 성적이 상승 커브를 그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은 이 시험이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합격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닌 거예요 60점이 우리는 커트라인인 거예요 6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학창시어를 대입하셔서 학창시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60점, 70점 맞아도 별로 잘했다는 소리 못 드는데 여기는 60점만 맞으면 대단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6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지금 성적이 2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스텝을 밟아서 내 실력을 높이는 것에 거기서 오히려 더 즐거움을 느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입지론에 보시면 입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지라는 거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에 대한 표현은 국어사전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표시될 수 있어요 또 학자들에 의해서도 설명이 될 수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양가로 입원해 보면요 입지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오피스 서비스, 주거, 공공서비스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경제주체가 얘기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냐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을 얘기해요 그러면 생산 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공간 또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소를 찾는 거를 우리가 입지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동에서는 목이 좋은 곳을 찾는 행위가 그것이 이제 입지선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지선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동산은 특히 한 번 장소를 정하면 쉽게 그 장소를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할 때 장소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세 가지를 들라고 그러면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역시 위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입지 주체는요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더라도 거기서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목이 좋은 곳은 우리가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레미엄 이런 게 붙게 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지론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요 서양이 산업 입지론이기 때문에요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립국 이론에 기초해가지고요 여기서 위치지대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게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고립국이 있고요 외부하고의 교역을 안 하기 때문에 고립국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리고 고립국 내의 모든 토지의 비욕도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립국 안에서 농업활동을 전개할 때는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고요 소비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크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를 얘기하는데 고립국 이론의 가정은 모든 토지에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라는 것은 수송비의 크기에서 지대가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커지고요 그러면 지대가 싸지겠죠 대신에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면서 지대가 비싸질 거예요 그러면 비싼 땅에서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농지를 활용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튄앤이 얘기한 게 원외 농업이에요 꽃을 재배하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 미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존이 형성이 될 때 마지막에는 목축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유를 사육을 할 때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고립구간에서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소나 마리끄는 마차 그러면 양이나 소유는 자체가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교통비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지만 넓은 면적의 토지는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 시장 안쪽에서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거기서는 양이나 소유를 사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산 외곽에서는 양과 소유를 사육하게 되는 이런 토지 이용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구 기론에 보시게 되면 시장 가까운 곳에 도심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외곽에서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튀넨의 고립구 기론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튀넨의 논리에서는 토지를 이용을 할 때 어느 위치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해 준 게 튀넨의 농업 입지론 고립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론이 나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의 요체가 돼 있다고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한 요체가 146페이지에 가시면 메뉴의 양가로 사문의 결론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 지문 3문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시장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쭉 들으셨다가도요 잘 납득이 안 되면 잠깐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차분히 들어보시게 되면 그렇죠? 꼭 제 얼굴을 안 봐도 이렇게 해서 해설에서 소리라도 가만히 들어보시게 되면 조금 조금씩이라도 귀가 조금씩 뚫릴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공부하신지 몇 달 지나면 또 회의라는 것도 들고 내가 이거 왜 시작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괜히 이거 한다고 말을 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어떻게든 간에 꾸역꾸역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또 뚫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잘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남는 거는 결국은 이 시험에 도전해서 그래도 자격증을 딴 게 나 자신한테도 뿌듯하고 주변 사람에도 떳떳하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도 내시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업입지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공장을 설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에 생산성 이런 것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요 이 공업입지론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이론적 개념과 공업입지론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독일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베버를 중심으로 거기 보면 뤼쉬라든가 어거트 뤼쉬 그 다음에 아이사드 등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업입지론이라는 것은요 비용 극소의 원리에서 이윤 극대화의 원리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147페이지 맨 상단에도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요 공업입지론에 대한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거트 뤼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이 사람이 공업입지론에서 소개됐다고 해서 공업입지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만 이론을 전개했냐면 그렇지 않고요 상업입지론에서도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건을 보면 최소 비용이잖아요 공장에 입지할 때는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최소인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했을 때 공장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된다고 주장한 이론이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 비용이니까 비용을 가장 극소화하는 곳에 얘는 최대 수요이니까 이윤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입지선정에 달은 입지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지인자라는 게 거기에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것도 이제 베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지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입지단이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투입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얘기하고요 뭐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입지인자라는 것은요 입지단위로 봤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이거를 나타내는 걸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한 장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거기 밑에 147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알아보시게 되면요 물론 얘도 시험상에서 인용은 됐지만 공업 입지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버는 전체적으로 공장이 입지할 때는 전체적인 요소를 따져봤을 때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버가 여기서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수송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베버는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버가 독일학자인데요 그 당시에 독일은 운송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직접 이익을 가장 중시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147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색을 달리해서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이론을 전개할 때 뒤에 보면 가정이 있어요 148페이지에 수송비는 거리하고 중량에 비례하고요 운송수단은 고르게 발달이 돼 있고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제한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과연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공장은 어디에 입지 않은 것이 유리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게 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D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G로 시작되는 자동차 회사를 바뀌었는데 이 회사에서 경차를 생산을 할 때요 이 생산 라인이 인천에도 있었고요 남쪽의 창원에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기업에서는 이 생산 라인을 이 창원에다 둔 거예요 왜 창원에다 뒀냐면 여기서 생산을 하든 여기서 생산하든 뭐는 똑같냐면 비용 항목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경차는 주로 생산해서 부산에서 선적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하고 난 다음에 부산까지는 수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륙 수송비가 창원에서 할 때하고 인천에서 내려갈 때 보면 창원이 훨씬 싸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생산비 중에서 운송비가 제일 적게 되는 지점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송비 점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원이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창원과 대전 있잖아요 여기에 노동력은 다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돼요 그런데 임금이 지역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창원에서는 1인당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대전에서는 1인당 90만 원만 주면 된대요 그럼 여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전에서부터 부산까지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죠 추가되는 운송비가 만약에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공장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으나 10만 원보다도 추가되는 운송비가 싸진다고 그러면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최소 노동비 지점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여러 개의 공장이 모여 있어서 발생하는 직접이익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제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나와 있는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는데 여기 전체가 전부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화되는 지점이고 직접이익은 최대화되는 지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의 요체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거기 여러분들이 베버의 이론의 입지삼각형이 있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유학집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갈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래쉬의 최대 수요이론이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래쉬가 얘기하는 건요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라는 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게 이게 이윤일 때 래쉬의 최대 수요이론은요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게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비용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지려고 하면 수익이 커져야 돼요 그럼 수익이 커지려고 하면 이게 판매 수량이에요 이 판매 수량이 제일 커지는 곳에 입지해야 수익이 커질 거고 그래야 이윤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지에 입지했을 때가 가장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때 수익이 제일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래쉬의 최대 수요이론의 요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9쪽의 하단에 가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건요 베버가 역시 또 주장을 한 것인데 거기 하시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있죠 그러면 베버의 3대 인자가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직접이익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최소 수송비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입지를 했을 때가 기업의 입장에서 수송비를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버가 만들어낸 게 원료와 원료지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원료라는 것은요 보편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제 또는 국지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편원료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고 여기 있는 거는 석회석이나 철광석 이런 것 같이 특정한 장소에만 매장돼 있는 원료를 편제원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에 보시면 원료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원료지수라는 것은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이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기 때문에 원료일 때나 완제품일 때나 중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입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원료의 중량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이거는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이거는 원료지향적인 산업일 것이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니까 이거는 시장지향적인 입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원료지수의 크기에 따라 산업의 입지에 따른 유형을 정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원료산지가 있고요 여기 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제품을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시멘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시멘트를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kg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주된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석회석을 100kg를 투입하면 시멘트가 100kg가 나오냐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원료를 투입했을 때 제조 및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원재료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는 10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kg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그러면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료가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줄어드는 해죠 그러면 여기서의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있죠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원료 산지에서 만약에 석회석이 120kg잖아요 그러면 120kg를 시장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마이너스 20kg를 시킬 때 발생하는 수송비하고 여기서 120kg의 원료를 100kg로 여기서 줄여서 시장으로 100kg로 수송할 때 수송비를 따지면 줄여놓고 우리가 시장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질 때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은 원료지향적인 산업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콜라 있어요 콜라를 100리터를 생산할 때 원액이 들어가야겠죠 100리터 만들 때 원액 100리터 집어넣으면 못 마셔요 그쵸? 그럼 뭐 콜라라 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 원액은 한 5리터밖에 안 들어간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100분의 5가 되면 0.05라고요 1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원액 5리터에 물이 95리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편 원료라고 그랬어요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반대로 이런 얘기죠 그쵸? 시멘트하고는 반대 논리가 설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료가 얼마냐면 5리터예요 그럼 5리터를 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물 95리터를 추가해서 여기서 100리터 만들어서 팔 때 걸리는 수송비와 여기서 5리터에다가 95리터의 물을 플러스해서 100리터를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수송비가 적게 맺히겠어요 시장으로 원료를 보내서 시장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한 애들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식이 거래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요건으로 수송비를 기준할 때는 이 요건에 따라 우리가 구별을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150페이지 하단에 가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원료 지향적인 산업에 들어가는 애들이요 마지막에 보면 시멘트공업, 재련공업, 통저링공업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라에 보면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의 경우는 원료 지향적인 입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있죠 얘는 나에 보게 되면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청량 음료, 제조, 맥주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1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얘는 전체 생산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가장 최소 관리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 않은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이 영남 내륙지방의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예 거기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산 이런 데 가면 H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러면 본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다 거기 모여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핸들은 평택에서 생산하고 그죠 타이어는 가령 이어 들어서 뭐 저쪽에 철원에서 생산하면 모으기 힘들잖아요 한 곳에 다 모여서 우리가 생산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음을 가게 되면 중간 지향적인 산업이 있어요 적한 지점이라고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나라 부산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정유 같은 거 얘기해요 이 정유 같은 경우는 정유라기보다는 원유라고 봐야겠죠 기름 아시죠 이 기름은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선박에 의해서 수송이 돼요 벌크성 같은 걸로 근데 얘가 일로 부산에 입항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있어서 수로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부산을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철도로 수송산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장이 내륙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바꿔서 내륙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미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수송산이 바뀌는 주변에 포항이라든가 울산 이쪽에 제철산업이나 정유산업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 지향적인 산업 또는 적환지점이라는 건요 적자가 쌀적자고 환이라는 건 바꿀 한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운송대선 물건을 바꿔서 쌓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공업입주론이 불량에 비해서는 이용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활용이 될 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가면 상업입주론이에요 그래서 입주론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꾸준히 인용이 되고 있는 게 상업입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업입주론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그리고 정책론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이용이 바뀌고 거기서 내가 배우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씩 더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운들 내쉬고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역시 내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었습니다